가수 윤상의 아내 심혜진이 공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는 윤상의 아내 심혜진의 영상편지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윤상은 아내 심혜진에 대해 여자로서도 사랑하고 아내로서도 사랑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도 존경한다며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면서 혼자 다 해낼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작진은 미국에서 생활 중인 아내 심혜진을 촬영한 영상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심혜진은 마흔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동안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상의 아내 심혜진은 1975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1학년에 재학 당시 1994년 HBS 공채탤런트로 발탁돼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인기가요 MC와 CF모델로 활동했으며 SBS 드라마 모델, 파트너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심혜진은 윤상의 3집 수록곡 언제나 그랬듯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윤상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2년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